물론 때로는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행동할 때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다시 잠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기생충에 감염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숙주로 하는 기생충은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동물을 숙주로 하는 기생충은 그들의 행동까지 통제하곤 합니다. 이 중에서도 일부는 숙주의 성별까지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갑각류의 일종인 따개비는 어릴 때는 바닷속에서 살다가 적당한 곳에 달라붙어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따개비 중 주머니벌레는 개를 숙주로 하는 따개비입니다. 흔히 기생따개비라고 불리기도 하죠. 기생따개비는 바닷속을 떠다니다가 개의 관절이나 아가미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가지를 숙주의 몸에 넣어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기생따개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손을 퍼뜨리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들은 숙주로 삼은 개의 알 주머니에 자신의 알을 낳습니다. 시간이 지나 알이 부활 때가 되면 기생따개비는 개를 조종해 개가 직접 따개비의 알을 돌보고 바다에 풀어놓도록 합니다. 바다로 배출된 기생따개비의 자식들은 다시 바닷속을 떠다니다가 다른 개의 몸속으로 들어가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해 종족을 번식시킵니다. 그런데 개는 이렇게 자신이 조종당하는 동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알이 아닌데도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하며 알을 퍼뜨리게 됩니다. 알을 낳을 수 없는 수컷에 기생하면 종족 번식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개의 성별은 기생따개비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컷계에 기생하게 된다면 호르몬 균형을 방해해 생식능력을 잃게만 됩니다. 보안을 퇴화시키고 난소를 발달시켜 2차 성징이 암컷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수컷으로 태어났어도 기생따개비에 감염되면 암컷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기생거세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암컷으로 바꾸는 이유는 수컷보다 암컷이 새끼를 돌보는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개비는 보통 바위에 붙어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먼 옛날 하나의 따개비가 우연히 개의 껍데기에 달라붙게 됐고 개의 몸속으로 들어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법을 배우면서 기생충으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기생충은 숙주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성장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방법 또한 터득한 것이죠. 숙주 입장에서 보면 기생충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숙주는 기생충에게 감염되지 않게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고 기생충은 또 발전에 숙주를 감염시키면서 진화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